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백만장자 메신저입니다. 이 책의 후반부는 어떻게 경험을 돈으로 만드냐 이런 거였는데 저는 후반부보다 전반부가 더 좋았어요. 이 책의 저자 브랜든은 동기부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기부여 분야의 강사이기도 하고 또 밀리언 셀렉이기도 하죠. 이 친구가 골든 티켓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책을 보시면 당신의 골든 티켓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메신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뽑아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9살 때, 아직 젊은 나이죠.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거기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인생이 뭔지. 그래서 바꿉니다. 자기의 방법을. 우리는 책이 독서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저자에 따르면 이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는데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책이 3억 권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어제 보니까 제가 책을 3권을 읽어서 제 얘기는 읽는 걸 끝내서 올렸고요. 그리고 북리뷰를 하나를 올렸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를 읽지만 안 다닐 때는 많을 때는 하루에 3권도 읽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두 권 정도 일주일에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이면 100권 정도가 되는데 3억 권으로 따지면 결코 불가능한 숫자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은 책 읽는 것보다는 좋은 책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책 10권 있는 것보다는 읽었던 책이라도 다시 읽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가 북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 3권과 북립을 한 권을 했다고 했는데 북립을 하는 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책을 한 번 더 읽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그걸 나눠서 책의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면 나의 골든 티켓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다 환경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어릴 때는 빈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생각 없이 바로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시간보다 덜 중요하게 됐을 때도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고증을 잃으면 반대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돈을 시간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자나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루 24시간은 똑같습니다.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24시간을 일부는 늘릴 수 있죠. 사람을 고용하면 되죠. 예전에는 고용당하는 입장에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일을 했지만 반대로 똑같습니다. 돈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래 살면 됩니다. 19살에까지 사는 사람하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하고는 5배 이상 차이가 있죠. 오래 살려면 체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기억을 전달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즐거움, 감정 같은 것은 조금 제한되지만 지식이나 경험은 전달하는 게 조금 더 쉽죠. 그렇게 해서 저자는 경험을 돈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은 시급보다는 성과급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성과를 조금 더 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부터, 올해는 아니죠. 내년부터는 여태까지는 반 은퇴 상태였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돈을 벌어보려고 생각 중인데 물론 그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라기보다는 시간을 좀 더 활용하게 쓰는, 좀 더 잘 활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벌면, 못 벌면 제가 좋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좋고 벌면 그걸 가지고 도서관을 세우고 장학기금을 제공하고 세금을 내고 이런 데 다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게 제 2021년 계획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은 오늘 리뷰한 골든 티켓에 대한 느낌이 어떤가요? 여러분이 변곡점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젊다면 전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후일 가능성이 높은데 전이든 후든 똑같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저자처럼 거의 죽을 뻔했던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때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습관처럼 살지 마시고 상황이 바뀌었다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나한테 중요한 게 돈인지 시간인지 만약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서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죽을 때까지 벌기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저는 이 책을 그런 측면에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즐거운 순간에서도 백만장자 메신저를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측면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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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